해파람길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. 아 어제는 날씨가 좋았는데 2일차 때는 비가 오네요. 비 내리는 해운대 풍경입니다. 첫째 날 마무리한 미포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. 이곳은 기차가 전혀 다니지 않는 옛날 기찻길입니다. 많이 안내하는 게 예쁘더라구요. 한마디 감사도 걸리는 타임을 잘 받을 수도 있는데 혹시 시즌에zek어가면 설명을 해야 될까요? 이쁘게 재미있는 기차가 조금 남아있었습니다. 저는 첫째 날 merde 무섭지 않습니다. 오늘 날씨는 가사들이 많이 나는 마이랭시오. 지금 상황이었습니다. 커피 한개 살까? 어? 피스! 우리 대상 안 반가워 한다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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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아 뜨면은 부산은 밀면입니다 부산은 밀면 여기 무슨 시장이라고 해? 신스1919 우암시장 우암시장 안에 있는 내호냉면 왜 냉면이지? 신스1919 차등으로 갈 때 아우 열려있다 우암시장 아직 안 넘어져 오늘의 종류가 여기요 너무 추천해가지고 아 그럼 이분이 단골이시네 여기 자주 오세요? 아니요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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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여기는 비벼져있는데요 이미 비벼져있어 비벼져있어 비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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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인 한ход 저는 뒤집어서 둘 온도 흉골 맛있을거에요 청양고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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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